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아가 5장 11절 주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대해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순금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비유 가운데 하나지만 그처럼 보배롭고 그처럼 순전하고 그처럼 사랑스럽고 그처럼 영광스러운 분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수님은 한 덩어리의 금이 아니고 땅과 하늘의 그 무엇도 능가할 수 없는 무한한 보물입니다. 피조물들은 단순한 철과 흙으로써 나무나 마른 풀이나 그루터기처럼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빛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불순물도 없고 한 점의 흠도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고 완전히 신성하십니다. 고불고불한 머리털은 그분의 남자다운 힘을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는 나약한 면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은 남자 중의 남자입니다.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황소처럼 부지런하며 독수리처럼 재빠르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배척을 당했지만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주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분의 머리는 순금 같아서 은은한 향내를 풍기고 그분의 고불고불한 머리는 까마귀의 깃털보다 훨씬 더 검다. 그분의 머리의 영광은 절대로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그분은 비할 수 없이 위험 있는 멸관을 영원히 쓰고 계십니다. 검은 머리는 젊음의 생동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 위에 젊음의 이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늙으면 기력이 쇠하지만 그분은 매일기 세대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밤 그분을 뵙고 찬미합시다. 천사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분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이같이 사랑할 만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오, 한 시간 만이라도 그분과 교제했으면 가라, 너 방해하는 염려들이여. 예수께서 나를 이끄시니 나는 그분을 따라가리라.